오늘도 고약관님을 모심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절 명절 어우 난 이건 아직도 소름 돋아 와우 오늘 시작이 다르죠? 진짜 와우의 와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는 지금 문학이 필요하다 이거 벽돌 책이어서 700쪽짜리 책이어서 들기가 힘든데 이 책은 어떻게 소개해야 되나 그래서 와우 한 거거든요 이 책은 간만에 그냥 필독서가 아니라 대국민 필독서 국가 경쟁력 프로젝트가 출범된다면 1번으로 들어가야 될 책 그래서 레퍼런스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도 좋은 책이 많았어요 올해도 마음챙김 체육을 극복하는 힘 케인즈 전기 다 기라성 같은 책들이에요 근데 이 책은 이 책은 저만의 주관적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책은 폴리메스급 폴리메스급 필독서 진짜 폴리메스는 여러분 그거를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은 저는 뭐라 그럴까 그냥 지적인 측면 인생을 살아가는 측면에서 밥만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 책은 폴리메스급 필독서라서 대국민 필독서 진짜 이거는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다 읽혀야 돼요 너무 좋았어요 이걸 안 읽으면 후회하고 안 읽으면 손해고 덜 읽으면 국가 경쟁력 떨어져요 제가 올해의 책이 케이스였는데 바로 갱신했습니다 바로 갱신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좀 크게 말씀드릴게요 이 책이 말콤 글래드엘 말콤 글래드엘이 우리나라에서 워낙 유명하니까 다 알잖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고 통찰력이 가장 깊은 작가 중에 하나인데 말콤 글래드엘이 뭐라 그랬냐 너무 환상적이다 이 책은 끝내주는 책이다 이게 이게 서평이에요 이게 리뷰예요 그래서 제가 와우라고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 책은 극찬이 너무 많아서 이거 극찬 읽으려면 정규방송 하나 편성해야 돼요 진짜 근데 제가 딱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퓰리처 상 받은 사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책으로 짝 먹은 사람이에요 퓰리처 상 받은 제인 스마일리 작가가 뭐라 그랬냐면 내 아들이 어렸을 때 역사와 문화의 심리학을 총체적으로 탐구한 앵거스 플레처의 이 책이 있었더라면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읽어줬을 텐데 우리는 독특한 가치를 지닌 문학 작품에서 엄청난 혜택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거 이거 이제 미국 편집자분이 이거 좋은 것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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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했나 내가 그래서 리뷰를 짝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굿리즈에서 정말 좋은 리뷰 간단하면서도 좋은 리뷰 한 문단을 갖고 왔는데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 책은 롱 앤 댄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벽돌 책이다라 그래요 롱 앤 댄스라 그래요 이 책은 그냥 두껍고 밀도가 높은 책이다 읽기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진짜 대박 리뷰이냐면은 뭐라고 쓰셨냐면은 이 책을 읽는데 쓰인 노력은 뒤로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보상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분도 이 책이 벽돌 책이니까 그게 힘들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책을 한두 권 읽은 분이 아니에요 이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뒤로 갈수록 기하급수적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한 문장 또 그 천문단에 뭐라고 붙였냐면은 책을 다 읽었을 때 대학교의 모든 교양 수업을 그냥 교양 수업이 아니라 모든 교양 수업을 통째로 흡수한 느낌이었다 딱 이런 수준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또 작가잖아요 작가로서 논픽션 책 쓰기에 금자탑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픽션을 주제로 갖고 논픽션에 금자탑을 쌓았어 대단해요 우리 게다가 문학과 특히 인문학에 심지어 약간의 패러다임까지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책이고요 이 책의 교육적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그야말로 국어 우리 국어 수업 봤잖아요 다 재편되어야 돼요 이걸로 재편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침 나오면은 이거부터 빨리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야 고약관님은 저랑은 말 안 해도 아니고 처음 얘기한 거거든요 딱 그러니까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컴퓨터로 머리에 심어줘야 될 만큼 너무 좋고 그러면은 왜 이런 책이 나왔냐예요 이 작가가 이 앵거스 플레처 작가 약간 미친 사람이에요 약간 미친 사람이라서 폴리메스 진짜 전형적인 폴리메스고 그냥 폴리메스가 아니에요 폴리메스가 되면 이런 작품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렇지 뭐냐면은 이분이 무려 예일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아요 솔직히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냥 세계 최고의 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이분이 학부로 다른 전공이 하나 있는데 신경과학에 대해서 전공이 하나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뭔 느낌이 나냐면은 내가 지금 문학 관련 책을 읽는 거야 뇌과학 책을 읽는 거야 이거예요 그렇지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책의 부제가 문학 작품에 숨겨진 25가지 발명품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는 건데 문학 작품을 읽으면 어떤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온을 찾는다거나 용기가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걸 말장난이 아니라 아 나 들으면서 좀 소름 끼죠 네 뇌과학 관점에서 신경과학 관점에서 자기가 그걸 하기가 있기 때문에 문학을 진짜 뇌과학과 신경과학 관점에서 쫙 풀어내는데 수준이 미쳤어요 그래서 이런 미친 작품이 나온 거예요 걸작이겠죠 걸작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책은 읽으면은 세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냥 정서적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책을 읽는 거는 어디 여행 갈 때 여러분 뭐 천만원도 들고 이천만원도 들고 백만원도 들고 십만원도 들고 어쨌든 돈이 많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책 한 건으로는 정서적 여행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가치가 커요 그래서 정서적 만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 유익함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운 정보 이건 되게 큰 책의 중요한 역할이 이 유익함이 없었으면 우리 인류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계속 넘겨 받았기 때문에 유익한 정보들을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요즘에 뜨는 거예요 돈이 되냐예요 요즘에 뜨는 진짜 트렌드인데 이 책을 읽으면 돈이 되냐예요 이 책은 이 세 개를 다 잡아요 그렇지 이 책은 이 세 개를 다 잡아요 진짜 이렇게 설명할 수 없었죠 이 책은 이 색 다 잡고 그 다음에 이 책은 여러분 아까 말한 롱 앤 댄스한 벽돌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좋은 게 뭐냐면 구조가 완벽해서 솔직히 난이도는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솔솔 읽혀요 근데 이게 난이도가 있는데 구조가 25개로 짜져 있다 보니까 이 학물과 하루에 한 챕터만 읽으면 돼요 그러면 한 달이면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읽을 때 좀 빨리 읽는 분들은 뭐 한 시간 안에 다 읽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이게 어려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읽을 만해요 그거에 비해서는 쉬운 편이죠 정말 술술 읽혀요 그 다음에 너무 재밌고 막 제가 이렇게 접은 거 보여드릴까요 장난 아니에요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이 너무 많아요 진짜 최고의 책이에요 진짜 최고의 책이에요 그냥 또 너무 재밌어 그냥 재밌습니다 목차가 너무 긴데 제가 목차의 한쪽만 읽어드리면 제 1장이 뭐냐면 이게 25가지 발명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제 1장이 뭐냐면 용기를 북도돌아요 발명품이 뭐냐면 전능한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로맨스의 불을 다시 지펴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발명품은 비밀공개자 세 번째는 분노를 떨쳐라 그래서 나온 발명품은 공간발생기 네 번째는 상처를 딛고 올라서라 발명품은 평정심 고양기 다섯 번째는 호기심을 자극하라 발명품은 미래에서 들려주는 이야기 여섯 번째는 정신을 해방시켜라 발명품은 경계심 유발기 일곱 번째는 비관적인 생각을 버려라 발명품은 동화의 반전 이제 여덟 번째는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햄릿 같은 작품을 분석하면서 그래서 발명품은 슬픔 해결사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여기 아주 완벽하게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적어놓은 두 문단이 있거든요 28쪽으로 가서 제가 그걸 읽어드리면 작가가 여러분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첫째 우리는 선조들이 속세를 떠난 후 수세기 동안 창작된 방대한 문학의 눈을 돌릴 것이다 선조들의 방법을 활용하여 현대 소설과 르네상스 시대의 희곡 동요와 슈퍼히어로 만화 범죄 소설과 애니메이션 사랑노래와 황금시간대 드라마 노예이야기와 외계인 소재 영화 만화 회고록과 시트콤 펄프픽션과 포스트 모던 비가 공포영화와 탐정소설 초현실주의 단편소설과 동화집 등 수많은 발명품을 찾아낼 것이다 둘째 우리는 선조들의 방법과 21세기 신경과학을 접목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신경과학자들은 우리가 소설과 시, 영화와 만화책을 소비하는 동안 맥방 모니터, 시선추적기, 뇌스캐너 등 다양한 장치를 이용해 우리 머릿속을 들여다보았다 이러한 과학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라서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미해결된 문제가 쌓여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흥미진진하다 심리학과 정신의학 연구에서 이미 확립된 부분에 이러한 사실을 접목하면 문학 발명품이 뇌의 각기 다른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정교한 그림이 완성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감정센터인 편도체, 상상력 허브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정신적 교점이라는 두정협 심장 연화제인 공감 시스템 전지전능한 고양기라는 전두엽 뉴런 쾌감 주입기라는 미상액 환각제의 경로라는 시각피질 같은 뇌의 각 영역과 문학 발명품이 교감하여 우울증을 완화하고 불안감을 덜어주고 지능을 향상시키고 정신력을 키우고 창의성을 불붙이고 자신감을 불어넣는 등 수많은 심리적 혜택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다 끝났어요 미쳤죠? 그러니까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진짜 제가 설명하기 버거울 정도로 대단한 책이고 대장 제가 진짜 구체적으로 여기서 뭐만 하는지 한 두 개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여러분 용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나는 진짜 미친 줄 알았어요 진짜 용기에 대해서 여러분 용기는 이제 그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여기 작가님이 뭐라고 되게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냐면 그거예요 용기는 편도체 중심 반응이 투쟁 도피 반응에 옥시토신이라는 호름을 탁 떨어뜨리면 용기로 변한다는 거예요 와 난 너무 이게 대단한데 이 사람이 문학 박사인데 신경과학을 접목해서 이 정도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서 뭘 딱 해주냐면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기원전 480년 그런 노래가 긴박한 전쟁의 서곡으로 한 아테니니의 폐부 속에서 메아리쳤다 살라미스에서 벌어진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는 그리스는 겔리선 수백 척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함선 수천 척을 물리쳤다 이 얘기는 잘 알죠 뭐 스파르타 300도 있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한 대군이었는데 뭐 다 깨보셨잖아요 스파르타도 거기에는 정복당했는데 그리스한테 결국에 해전해서 이제 패한 얘기는 되게 유명한데 그 패한 거에 결정적 힘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승리한 힘이 어디서 나왔냐 결정적으로 문학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아테네인은 45살의 극작가 아이스킬로스였다 아이스킬로스는 최초의 극작가라고 불리는데 그가 부른 노래는 훗날 페르시아인들마저 용기를 붓독는 노래라고 칭송하였다 페르시아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정신을 못 차리네 그리스인들은 창가를 불렀기에 용기 충천한 마음을 안고 전쟁터로 달려나가네 창가의 용기 증진에 대한 이 오래된 묘사는 현대 과학의 두 가지 교차 연구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연구에서 억압받는 동안 단체로 부르는 노래는 불안에 떠는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있다는 뇌화수처의 느낌을 증폭시켜 혈중 옥시토신 수치를 상승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두 번째 연구에서 신이 우리와 고난을 함께하신다고 느끼게 하는 기도를 통해서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두 가지 옥시토신 유인책이 찬가로 통합되고 찬가는 다시 대규모 코러스와 경건한 탄원을 결합한다 그 결과 살라미스에서 불렸던 찬가는 호전쪽 연금술로 작용하여 그리스인들에게 두려움을 떨쳐내고 맹렬히 진격하게 했다 이게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여러분 이 책을 읽고 여러분이 힘이 없을 때는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떠면 더 줘요? 같이 부르면 돼요 진짜 같이 부르면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진짜로 생각해보면 뭔가 이렇게 힘이 없을 때 막 격렬하게 운동을 하려고 그러고 그게 막 진짜 스포츠가 아니라 몸을 막 진짜 움직이려고 그러고 뭔가 재밌는 얘기를 막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리면 우리 어렸을 때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숙제 혼자 안 해오면 숙제 혼자 안 해오면 어때요? 무섭잖아요 안 해오면 친구 좀 여러 명이면 어때요? 뇌 숙제에서 내 안정감을 좀 호르몬이 나오는 거야 확실히 이거는 다 알아요 그치? 난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이 너무 났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1차 대전인가 2차 대전인가 어떤 군인이 이 어떤 문학책을 읽고 자기가 시를 써요 와 내가 그 시를 읽는데 나도 용기가 너무 나는 거예요 와 이런 수준이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이 진짜 그냥 용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로 그 살라미스 대전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쪽에는 2천 척, 3천 척 이런 건데 여기는 작은 배로 200선, 300선이에요 근데 어때요? 용기가 나게 다 같이 찬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 용기가 호전적 연금술이 되어 정말 전투력을 순간 스팀팩으로 100배 올리면서 말도 안 되게 당연히 페르시아가 이겼을 거라고 하는 전쟁을 그리스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죠 전술도 있었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가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찬가를 그러니까 여러분 왜 노래 경연 오디션들이 막 잘 되겠어요 거기서 사람들 따라 부르면서 울잖아요 거기서 임재법 그거 뭐죠? 내가 만약 그거 외로울 때면 그거 괴로울 때면 그거 할 때 다 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할 때 다 그냥 내가 만약 하는 순간 거기 있는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눈물이 축 떨어지잖아요 진짜 이게 여러분 노래의 힘이에요 진짜 그런 거를 정말 알려주는데 이 문학 왜냐하면 여러분 노래도 이제 시에다가 운유를 이제 멜로디를 입힌 거잖아요 이 진짜 문학의 힘들 저는 이걸 읽고 너무 감동을 많이 봤어요 여기 여러 가지 문학 기법이 나오는데 그 기법마다 우리 마음과 정신에 주는 유익한 기능과 효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 기능뿐만 아니라 이게 문학이 또 정통하신 분이 나오니까 역사적으로 쭉 풀어주고 그게 어떻게 밖에 왔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풀어내는데 기강 아낍니다 진짜 이렇게 글을 책을 쓸 수 있나 할 정도로 아 이거는 진짜 천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천재에결론 폴리메스 구성 요건이 어느 정도 인계점을 90% 넘긴 그 세 가지가 뭉쳐져야 되잖아요 이분은 좀 하이클래스 폴리메스인 게 뭐냐면 그게 90%가 아니라 99% 넘긴 게 세 개가 합쳐진 분이어서 격이 달라요 그 99%의 하나가 글쓰기 능력이에요 대단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냐면 그거예요 이제 여기 소크라테스에 관련해서 또 인문학이 얼마나 얘기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죽기 전에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거 독배를 마시고 죽잖아요 근데 그 플라톤이 소프라테스 제자였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자세히는 모르는데 대충 내용만 알고 근데 스승이 죽는데 배가 아파갖고 화장실 가갖고 죽을 때 플라톤이 못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 있었던 이제 그 동료에게 물어본 거예요 스승님이 죽을 때 어떠셨냐 근데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엄청난 사람이었거든요 죽음으로 인생을 훈련한다고 말하는 정말 대단한 철학자였는데 그래서 이제 플라톤 입장에서는 자기 최고의 스승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을까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동료가 말하기를 플라톤은 죽기 전에 이솝을 흉내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소크에 빠져요 이솝? 이솝이면 그 이솝 뭐야 이솝? 그 동물로 동물 얘기로 말장난하는 그 풍자꾼 이솝?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플라톤도 대단하잖아요 우리 앵거처 플레스처 박사님께서 왜 플라톤이 이솝 얘기를 했는지 그걸 말해줘요 미쳤잖아요 진짜 소크라테스가? 아 진짜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가 그거를 플라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플라톤은 여기 대학교 다녔었어야 됐어요 모르니까 이솝을 약간 폄하하고 있었지 풍자꾼 이야기꾼 주제에 왜 우리 고결한 스승님께서 계획을 하냐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뭐죠? 풍자가 왜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풍자의 기능에 대해서 이 챕터는 쭉 설명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 풍자는 원래 남들을 비웃으려고 고안되었다 하지만 과학연구에서 드러난 바 남들을 비웃는 게 항상 우리 건강에 좋지는 않다 물론 우월감이 들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는 한다 하지만 이런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염세적이면 여러분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쭐한 기분에 남들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혈압이 상승하여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여러분 이 책이 지금 우리는 지금이 문학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뇌과학이랑 신경과학 얘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진짜 그렇다고 풍자가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연구 결과 우리가 풍자의 방향을 바꾸면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유익할 수 있다고 드러났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비웃으면 기분 좋아지는 신경, 오피오이드가 분비되고 혈중 코리투솔 수치가 떨어지며 스트레스가 낮아진다 장기적으로 우리 자신을 비웃으면 불안감이 줄어들고 정서적 회복력이 길러지며 타인과 유대도 잘 맺게 된다 여러분 저랑 고약가님은 좀 덜하고 저는 자기 비하를 정말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영상 많이 봤잖아요 저는 스스로한테 욕도 많이 하고 혼자 머리를 이렇게 해요 멍청하다고 근데 그게 제가 왜 하는 건지 스트레스를 낮추게 살기 위한 나의 몸부림이었구나 이걸 읽고 진짜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바로 소크라테스처럼 된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출발점은 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내내 침착했고 회복력이 있었으며 마지막 순간에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아울러 고통에 대한 내성도 있었는데 이 점은 우리 자신을 비웃으면서 얻은 또 다른 혜택으로 밝혀졌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남들을 비웃는 게 아니라 남들과 함께 웃으면 뇌에서 고통에 대한 내성을 상당히 키워주는 엔돌핀이 나온다는 사실을 안아냈다 아울러 이러한 진통효과는 셀프 아이러니를 통해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사실도 안아냈다 셀프 아이러니는 전두엽의 관점수용 네트워크를 뒤집어 우리가 밖으로 자신을 바라본다고 느끼게 한다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바라보면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고통의 강도가 줄어든다 그런 이유로 군인과 구급대원 등 날마다 죽음을 접하는 직업군 사이에서 삐딱한 유머가 자주 등장한다 그들의 아이러니는 실제로 감각을 마비시킨다 이는 전쟁터나 응급실의 공포에 맞서기 위해 정신적 마취주사를 맞는 것 같다 미쳤어요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왜 그러나 했어요 되게 냉소적이고 염세적인 분들 많이 봤는데 근데 그분들은 뭐예요? 특히 자기한테 왜냐면은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 코르티소 수치를 계속 낮춰야 되니까 자기 비하를 하는 거예요 누구 비하가 아니라 타인의 비하가 아니라 자기 비하를 통해서 헤이 헤이 이러면서 이렇게 빈정거리나 저는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읽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은 방금 제가 맛배기로 진짜 이 책에 한 500분의 1 보여드린 거거든요 아 진짜 100분의 1 정도 보여드린 거거든요 두 쪽 읽었으니까 300분의 1 보여드린 거구나 두 쪽이 과가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책은 진짜 문학 얘기를 하면서 뇌강 얘기를 해서 이런 책이 과연 존재할까 저는 의문이 들 정도고 너무 대단해서 이 책은 뭐까지 생각났냐면은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가 제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결국에는 식민지가 다 없어진 것 같지만 미국은 문화적으로 전 세계를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문화식민지로 팝으로 세계를 전명하고 있다고 그래서 모두가 미국의 문화적 식민지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너무 받아들이면서 너무 공감이 가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미국 노래밖에 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다음에 걔네 입장에서 거기에 PPL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걔네 제품 걔네 행동 걔네 옷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걔네는 영화로도 돈을 많이 버는데 그냥 프로덕컨넥션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야 근데 요즘에 우리가 어때요? BTS, 오징어 게임, 지옥 우리가 점령하고 있잖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도 쉬워진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영국이 히드로공항이 그 뭐랄까 이미그레이션이 되게 빡센 걸로 유명한데 우리나라가 그 뭐 이미그레이션 자동 패스인가 우리나라가 12개국인데 우리나라가 들어간 거예요 전세계가 그렇게 나라가 많은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여러분이 스토리만 쓰면은 넷플릭스 같은 거에 나가면은 알아서 자막 붙고 해서 굳이 영어로 써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스토리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책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스토리 만들어도 거의 모든 피션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페라도 얘기하고 이게 여러분 이 사람 아는 게 너무 많아 뭐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 어떤 소설이나 어떤 문학 작품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 얘기하는데 거기에 드라마도 많이 얘기해 주는데 어떤 챕터인지 제가 너무 길어서 까먹었는데 만약에 뭘 느끼고 싶으면은 게임 오브 스론 왕자의 게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진짜 아는 게 많구나 내가 그런 왕자의 게임을 봤는데 아 진짜 그런 느낌이 있었구나 그걸 제가 느끼게 돼요 저는 이 책을 왜 다 읽었으면 좋겠냐면은 하드웨이의 성장은 여러분 한계가 되게 심해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옛날부터 책에도 써놓고 칼럼도 쓰고 이미 우리나라가 반도체라는 게 왜 이렇게 성장이 생각보다 힘드냐면은 스케일 다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물리적 끝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적층을 쌓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예전에 성장이 달라요 스케일 다운을 하면은 전력 소모도 늘어들고 스피드도 빨아지는데 적층을 한다는 거는 그냥 단순 용량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은 성장이 생각보다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뭐든지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데 지금의 인공지나 소프트웨어 세상이 도래가 온 거거든요 진짜 도래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어때요 여러분이 우리가 문학작품 지금 이제 된다는 것까지 확인했잖아요 BTS도 되고 블랙핑크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룹들도 되고 그 다음에 영화도 되고 그 다음에 웹툰도 여러분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막 일본 미국 초토화시키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것도 되고 근데 되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게임도 되고 게임도 되고 게임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판교의 뻘을 맞는 이유가 고약가님이랑 저랑 저는 여러분 이렇게 되게 진짜 이 책이랑 좀 잘 맞는 사람인데 저랑 고약가님은 서로 각자 여행에서 되게 허황되게 꿈이 커요 제가 형 이 판교는 아시아의 중심인데 그러니까 고약가님이 이 새끼 또 어디서 이빨 깔라 그러다가 맞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냐하면 여기에 너무 제가 꽂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작가님이 이 새끼도 어디서 이빨 까네 그러려다가 바로 진짜 그랬어 맞네 그러는 거예요 아시아의 왜냐하면 라인이 여기 있잖아 네이버가 있고 카카오가 있는데 카카오가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웹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진짜 거기다가 지금 게임업체들이 여기 다 있는데 얼마나 다 글로벌로만 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기하급수적 성장을 몸으로 실시간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여기 판교예요 어느 순간 이렇게 있으면 발전해 있고 어느 순간 뭐 있으면 뭐가 생겼어 황당할 정도 그냥 여러분 여러분이 저희 이 책을 다 읽으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저런 고약가님 여러분 보면은 나름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공부하면서 막 우리도 솔직히 이제 출판 없자니까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뻥칠 수 있어 다 좋다고 근데 우리는 필독서는 필독서라고 구분을 해주잖아요 여러분이 시간이 한계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필독서도 이제 그냥 필독서가 있고 폴리메스 읽어보신 분들 알고 영양의 비밀 읽어보신 분들 알고 혼돈의 시대의 리데이 탄생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대국민 필독서로 찍은 거는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은 그 심팍선님께서 앞으로 이 책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이제 독서 영역으로 조금 좁혀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처럼 픽션을 거의 안 읽는 사람이 저 이거하고 관련된 내용 책을 매개 장바구니에 넣어놨어요 문학이 너무 읽고 싶은 거야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막 신경과학적인 내용을 많이 읽어주셨는데 실제로 문학적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고 너무너무 재밌고 그게 그냥 문학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너무 역사 속에서 깨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반대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런피션 안 읽어보신 분들 많으십니다 사회과학이나 뭐 신경과학 그걸 왜 읽어야 돼 근데 문학 좋아하시는 분이 이 책 읽으면 이런 논피션 사회과학 이거를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어 그래서 내가 각 부분에 어떤 그 신공하지 못했던 또 정복하지 못했던 과학적 영역들을 서로 이체를 통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게이트 같은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 읽어드릴 건데 이거는 124쪽 제가 진짜 이렇게 완전 반 이렇게 세게 접어놓은 거는 임팩트가 되게 강했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이게 뭐 문명의 주두라는 건 저는 무슨 작품인지 모르는데 거기 잠깐 나오는 얘기 나오는데 나는 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학이 필요하다 읽으면서 이 두 챕터를 읽으면서 진짜 오만 가지 감정이 교차해서 막 눈물도 날 것 같고 무섭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적어놨어 이건 어떻게 설명하게 내가 그렇게 느낀 감정이라서 너무 대단해 그렇지 또 하나 이것도 그냥 읽으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소피스트 수사학자 철학자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읽으면서 너무 전율이 일어나가지고 나도 나도 고약관님이랑 똑같은 얘기했어 그리고 이거 다 국어 시간 바꿔야 되겠다 국어 교육 우리 국어 교육 바꿔야 되겠다 안 바꾸면 안 되겠다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윤리 배울 때 철학 배울 때 소피스트 하는 궤변론자 그래서 되게 쩌리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소름 돋잖아요 여러분 이 책은 너무 대단해 이 책은 진짜 너무 대단해서 역대급 책이 나왔어요 역대급 책 제가 어느 정도냐면 이건 로크미디어 책이잖아요 이건 로크미디어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님이랑 얘기하는데 로크미디어에는 극작가들이 많잖아요 대표님 이거는 로크미디어 소속 극작가들한테 다 줘야 된다고 그러네 그럼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아주 미약하지만 10배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그렇지 그렇지 미약하지만 10배 매출 그러니까 확률이 미약하지만 10배 맞지 확률이 미약하지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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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예요 아무튼 너무 대단해서 이 책은 근데 여러분 수준이 높아서 솔직히 이러면은 또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책을 안 읽고 있는 걸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통계가 말해주니까 그러면 또 이거는 너무 혹하니까 갑자기 또 읽으실 부분이 나오는데 어려워요 수준이 높아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아까 제가 말한 앞에 8장은 되게 좋거든요 심지어 뒤에도 좋은데 이게 힘이 딸려서 못 갈 수도 있는데 앞에 한 장만이라도 한 챕터 그러니까 한 30쪽만이라도 정말로 내가 이 책을 평소에 안 읽었지만 이것만 꾹 참고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구조가 너무 좋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근데도 이제 문해력이 조금 약해가지고 읽기 힘들어 그래도 여러분이 그 30쪽 읽어봤다는 거는 진짜 최고 수준에 발 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책 보면은 자기가 얻고 싶은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얻고 싶다 그것만 먼저 읽어도 돼요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진짜 오히려 한 주에 하나씩 꼭꼭 씹으면서 읽으면 한 주에 한 챕터씩 25주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 하시면서 이렇게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냥 저는 그거예요 독서 전문가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책 판매는 우리나라에서 1등 전문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이 좋은지 이 책이 대중성이 어떤지 이 책이 힘이 딸린지 그거를 저는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책 정도 되면은 한 권 누가 잡았지 아 이게 내가 이거 그 얘기란 아냐 내가 우리 영성이 형은 내가 이거 진짜 내가 그 얘기란 아냐 간만에 겁나 칭찬했어요 왜냐하면은 좋은 책이 많아요 케인지 전기 너무 좋은데 아 좋지 좋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전기도 좋은 게 많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그렇죠 맞어 맞어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양학 책 좋단 말이에요 건강 책 좋고 마음 챙기기 좋은데 마음 챙기 안 해서 좋은 책 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책은 없어요 그래서 폴리메스도 제가 고약관님이 겁나 극찬했고 왜냐하면은 저는 책을 많이 보는 편인데 이 책은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게 수준 높은 책을 읽다가 결국에는 사람이 지쳐요 그 다음에 힘이 딸려요 그 다음에 제가 잘하는데 쓰는 사람도 지쳐요 그래서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책도 진짜 이렇게 팔짱 읽다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 나와요 갑자기 이렇게 되는 부분 나와요 아 여기서 내가 고작가고 고작가가 신형주이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거를 독백과 방백 이거 합치는 거 발명품이 나오는데 그 갑자기 이제 좀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거는 이거는 끝까지 가요 그 다음에 이 책은 결론에서 아 진짜 이게 활용정점이 이런 거구나 용의 눈을 딱딱 찍는데 이거는 거의 마법사 수준이야 딱딱 찍고 나니까 다이아몬드가 딱 박혀 있어서 와 이런 진짜 활용정점도 있구나 딱 그래요 그러니까 꼭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 나는 너무 이런 책을 그러니까 저는 고작가님이 여러분한테 이 정도 봤으면 진짜 찐 좋을 것만 봤잖아 여러분들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거 몇 번 말했는데 우리가 좀 쉬운 책을 안 하니까 진입장벽이 있어 우리 책을 읽는데 읽는데 겁나 힘들어요 예를 들어 비만 백서 같은 책은 겁나 좋은 책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알고 싶단 말이에요 살 빼는 법 그게 쉽지 않다고 결론을 내버리는 책이라서 그냥 책이 좋지만 저는 이제 아까 책 판매 전문가라고 했잖아요 대중이 그런 책을 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책은 나오면 까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류가 아니니까 근데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책을 해야 돼요 그게 의무니까 의무니까 근데 진짜 이런 책이 나올 때는 좀 행복해요 왜 여전히 어렵고 레벨이 높고 전 세계 대가들이 극찬한 책이지만 이 책은 여러분이 한 챕터만 읽어보느러도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좀 두껍잖아요 그럼 서점에서만 읽어봐도 돼요 서점에서 한 챕터 읽어보고 나오면 돼요 아 독수가 이렇게 황홀할 수 있구나 그런 걸 또 간만에 준 그런 책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제가 이제 판매 전문가니까 모든 걸 보는데 저는 소설 카테고리를 본 적이 없어요 나도 이제 베셀러 하는 소설은 다 읽어야겠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깊은 책들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대중이 이걸 왜 원하는가 이 책의 발명은 뭐였나 그래서 대중이 1등하는 책들은 다 소설은 두 달에 한 권 한 달에 한 권을 꼭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저의 마음을 바꾼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발명품이에요 누구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렇지 그 얘기도 또 나와 또 그 새로운 발명품 얘기도 나와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돈을 줘도 안 바뀌는데 사람들이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뀐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어이 나 이거 너무 무거워갖고 우리는 지금 문학이 필요하다 이 책은 여러분 꼭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국민필 독서입니다 오늘 이하이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부회의 아까님이랑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